둘 셋! 안녕하세요! 루스타라피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트레일러가 이제 공개돼서 트레일러를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어떡해! 어때요? 한 명씩? 우리 근데 거의 다 개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멤버들이 어떻게 찍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서 너무 기대가 되고 이게 딱 우리 앨범 내용을 담긴 트레일러. 아주 중요한 영상이에요. 너무 기대가 됐어요. 너무 상상해요. 진짜. 그리고 되게 다양한 씬을 많이 찍어가지고 그것도 너무 기대되고 되게 또 움직이는 루가 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연습했던 기업이 있는데 어떻게 나왔을지 잘했을지 너무 걱정도 되면서 기대가 됩니다. 각자 준비한 게 있는데 그걸 잘 활용해서 잘 나왔는지 너무 궁금하고 진짜 언니가 말한 대로 저희가 현장에 아예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혀 어떻게 촬영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쓰여질 건지 전혀 상상이라서 정말 기대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찍고 근데 리액션만 보고 있었으니까 다들 잘했다, 재밌겠다. 아, 말로만 들었어. 네, 그래서 기회 같아요. 우리 아, 이 생각 고생했지? 아, 진짜 와야도 알고 하여야도 알고 하여야도 알고 하여야도 알고 하여야도 알고 하여야도 알고 하여야도 알고 저는 일단 그네도 맞아요. 맞아요. 궁금하고 저희 다 같이 목소리로 또 녹음을 해서 아, 맞아요. 네, 궁금합니다. 아, 그거요? 왜요? 나와요? 맞아요. 맞아, 맞아. 1,2,3,2,3,3,3,3,3,3,3,3,3,3,4,3,1,4,3,3,3,4,3,3,3,4,3,4,3,3,2,3,3,4,3,4,2,1,2,3,4,2,3,4,3,2,1. 시집? 맞아. 시집이? 울어 가 있다고 해서 진짜 아유 상상이라 기대돼. 그럼 이제 볼까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소리 소리! 소리! 아 기다려봐! 아 기다려 봐! 잠시만, 잠시만. 잠깐만, 잠시만. 난 좀.. 너무 내가 보이는데? 뭐야? 뭐가 터졌어! 내 핸드폰이야 이거 진짜 내 핸드폰이야 너무 열심히 해 나잖아? 떨어졌어 안아쳤어? 진짜 안아쳤어 칼아 너무 귀여워 칼아 너무 귀여워 진짜 멋있어 헤이 헤이 미얼리 진짜 부러워해 되게 예쁜데? 귀여워 이야 좋아요 와 엄청 귀여워 우와 간다 간다 뭐야? 없다 없다 또 있어? 우와 우와 대박 뭐 이러분도 나오네? 이야 우와 우와 내가 지금 운전하고 있다고 에이 에이 우와 뭐야? 장난하나 나오네 우와 이거 진짜야 이거 진짜 열심히 했네 열정 오우 야 연기했어 어머 세상은 나를 평가해 오우 우와 우와 나 소름 돋았어 방금 오케이 우와 좋아 야 영광할 수 있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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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리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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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와 아름다웠다 어머 역시 잠시만 이게 돌아가는 거야 오우 오우 네 신기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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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오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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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타고 있어? 응 다시 돌아가 좋아 우와 내가 다시 찾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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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다시 셀카 찍어? 어머어머 우와 진짜 어지러웠다 와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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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셀카를 찍어놔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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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나왔어요? 이런 지난 이따 멈춰 보고 소감 아 잠시만 , 와 살짝 호 문찬 Jar 오우 몇 이렇게 소름이 진짜 쫄쫄쫄쫄 근데 언니는 되게 어지러웠을 것 같아 그니까 어떻게 계속 그래? 일단 와이어씨 찍은 멤버들이 진짜 고생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진짜 멤버들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예쁘게 나와서 맞아 다들 너무 잘 나왔어 진짜 CG는 진짜 미칠 건데? 우리가 찍었다고 근데 말도 안 돼 이 여사 진짜 많은 뜻이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좀 더 천천히 보면서 맞아 천천히 보면서 계속 해주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많은 네 중요한 영상이거든요 저희의 앨범과 저희 팀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안무도 다 어린아웃 맞아 맞죠 다 어둔 게 많은 것 같아 어둔 게 많은 영상인 것 같아 진짜 너무 잘 나와서 어머 이게 끝난다 또 결과물이 나오니까 너무 신기해 너무 어제까지만 해도 여기서 막 검사받고 이랬을 것 같은데 결과물이 있다는 게 진짜 열심히 했어 이게 제일 뭔가 상상이 안 되는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진짜 근데 봐주세요 진짜 멋있어 와 사람이 어땠어요? 너무 예쁘던데? 너무 예쁘던데? 이것도 엄청 미쳤어 되게 진짜 대박이에요 그냥 대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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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진 않았으면 괜찮았어 괜찮았어? 다시 살아나긴 했지만 아 아 그러니까 다행이다 언니 덤블링 와 진짜 열심히 했잖아 진짜 추웠다고 들었는데 진짜 추웠어요 진짜 추웠어요 진짜 추웠어요 춤추면서 열을 올렸는데 진짜 싫고했어 좋아요 와 등근육 아니 어쩐게 약속이 등근육 좀 어두웠어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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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좋아하겠다 어땠어 다 같이 다른 곳에서 찍었던 영상 연결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오 맞아 너랑 이거 몰랐어 그거 보고 진짜 저런 거다 진짜 찍었어요? 네 진짜 제 핸드폰을 들고 진짜 저 셀카 진짜 찍고 있었어요 나중에 공개 나중에 공개 저런 같은 같은 좀 궁금한 게 많아 우와 진짜 저희 트레일러 영상도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저희 데뷔 앞으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저희 데뷔도 잘 지켜봐주시고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루셔라 비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